대구의 한 국립대 부설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다는 폭로가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와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자신이 이 학교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학교가 저연차 교사에게 모든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정장에 구두복장을 강요하는가 하면 병가나 휴가를 쓸 때 동료 교사에게 허락받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가혹행위, 감시와 폭언이 연차 문화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